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최고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, 즉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최고점을 도달했다는 얘기는 뭘까요? 속도가 얼마가 됐을 때라는 얘기죠.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 속도가 얼마입니까? 0이 되는 거죠. 즉 속도가 0인 지점이 바로 최고점인 시간이에요. 그러면 넘기면 10t가 3이니까. 10t가 30이니까 t는 얼마? 3초. 아 3초 있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는구나. 그럼 그때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위치함수를 구해야겠죠? 우리 이미 아까 구했습니다. 그죠? 다시 한번 해보면 30t-5t제곱 원래는 플러스c 부정적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처음에 10m 높이에서 던졌다고 했거든요. 아 t가 0일 때 높이가 10이란 얘기가 바로 적분상수다. 그래서 인테그랄 vt dx가 요건데 c가 10이어서 결국은 xt가 위치를 말해주는 xt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10이라고 했죠? 3만 대입하면 바로 3초일 때 위치가 나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45 더하기 3,3은 90 더하기 10이에요. 그럼 얼마? 바로 55가 되겠습니다.